예에에에에에 우와 아, 이거 타면 안신할 수가 없죠 자, 가보세요 안녕, 누르마 어, 해줄게요 나 뭐지, 아빠? 응, 아빠 무서워, 무서워 물어 하지마 아냐, 느껴줄게 아냐, 느껴줄게 용감해 아주 그냥 든든하네, 우리 왜, 왜, 샘샘이 아, 응, 응 아, 아 어머, 아 아, 아 아니, 깨적이야 아, 재밌어요? 어우, 재밌어요? 우미야 뭐야! 우미야 뭐야! 우믄이 왔어, 우믄이 물어봤어 아냐, 진짜 아냐, 진짜 아, 씨야 너무 예쁜 잼잼의 비밀이네요 재미야3 재미야 삼촌도 궁금하다 비밀이 뭔지 삼촌한테도 얘기 못 하겠어요? 잼잼이 비밀은 우리 모두가 지켜주를 하라 안돼요 아야, 안 돼요! 아야, 아야, 뭐 구름장갑! 아야, 아야, 뭐 구름장갑! 방판들 켤 때 조심해야 돼! 하운배드 내고 있는 거야? 하운배드! 자꾸 내려봐! 이거 나왔또, 하운배드! 뭐? 이거 하운배드! 다 내려갔어! 이거 도와줄 때! 도와줄 때! 어머, 잼잼이가 또! 부끄럽잖아! 부끄럽잖아! 저렇게 챙겨서 올려주고! 아휴... 됐다! 됐다! 고마워! 그래도 하운배드 챙겨준 건 우리 잼잼이뿐이야! 집에 가자! 언니야! 나 이렇게 살 거야! 언니 지금 여기서 놔 거야! 여기 살 거야? 여기서 놔 거야! 헤어지! 헤어지 몇 시간이 오늘 또 왔어? 아, 차라리 여기서 자겠다! 아침이 없어! 그래, 그냥 자버려! 여기 왜 놔! 뭐하는 거야? 아휴, 타기 싫어하는 거야! 아휴, 우리 잼잼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헤어지는 거!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지치지 않아요! 여기가 집이야! 에? 여기가 집이야! 냅두면 얼마나 탈까요? 네, 안 말입니다! 와, 지치질 않네! 냅둬아! 여기는! 여기가 집이야! 이게 집이야! 여기가 집이야! 뭐하는 거야? 거울이 뭐하는 거야? 감사합니다.